14 14 가드 복사 늘었습니다 2종 타격 엘리트불루엘리트 엘리트 완타 철파 무장해제 경로 무장해제 다 깨면 때렸어야죠 영혼절단 아이씨 의심 흠 ères 아이씨 6 7 . 예 예 희생, 징끈, 혈안 또 혈안이야 아우 혈류 빠졌다 3때나 5때나 2때나 5때나 포션벨트 몸풀기 뭘 넣어야 되지? 절단? 몸풀기? 파괴 우와 우와 백년 퍼즐 짱둥이질 종이개구리 불풍기는 왜 상향을 안하지? 아우 슬라임 겁나 빡치네 체력 없는데 엘리트 어떻게 잡지? 광란 부칼 격돌 광란도 못 돌릴 거고 부칼도 힘없고 그래도 일단 부칼 넣어놓을까? 휘어 기사회생 지마라 또 안나오나? 좋은 유브리긴 한데 어떻게 살아남을까? 엘리트 잡는 것도 당장 힘들어 보이는데 이번에 몽둥이질 나왔으면 딱인데 죽나? 죽나? 현류가 살렸다 현류가 살렸다 볶음 박채기 야 아니 수비카드 비슷한 것도 당장 퍼끔 즉, 죽었네 OT 짱독이질 아이찬장 아 개구리 덕분에 살았네 화영 화영 어포 양반영상 으음음음 스네코 봉둥이 또 나왔다 간다 킹이 갓구리 아 이번에도 카드좀 많이 봐야겠죠 스네코 특 삼코스팅 딸비생 카드가 삼코스트가 됩니다 이도류 아 이도류를 집을게 아니었나 아이 코스트 꼬라지 왜이래요 재생포션 난관 극복 기사회생이지 난관회생 진화나 이것저것 많이 뽑아야되는데 연타 파인공물들 파인공물들 22댐 타락 타락 무감각 거기에 고기 덩어리까지 화영을 넣을까 무감각 보다 화영이 지금 급할 것 같은데 근데 무감각 사면은 제거도 할 수 있어 무감각 사자 무장해제 고기 덩어리까지 무장해제 나오면은 이거 볶음 계속 볼 수 있잖아 포기션 안 먹어도 되겠네 킹짱 카치 킹짱 카치 킹짱 카치 그리고 연차까지 나왔네 화영을 강화할까 몽두기질을 강화할까 몽두기질이 낫겠지 일단 상태 이상 관련 카드가 없으니까 Erst ㄹ 마트로시카 ㄹ ㅎ ㄹ ㄹ ㄹ ㄹ 주 고스트쏠 ㄹ ㄹ ㄹ ㄹ avoir ㄹ ㄹ ㄹ ㅹ ㅹ ㄹ ㄹ ㄹ ㄹ 그 눈 최고의 유브리저 재생포션 더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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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생포션 너무 좋고 그러면 엘리트 하나 더 갈까? 못 잡을 거 없어 보이는데 낮에 시작했습니다 타이머라도 켜놓을 걸 그랬다 내일은 타이머 켜놔야지 잼락 업타임이 타이머입니다 승선 초기가 되어있잖아요 아니 뭔 흘려본 애기끌 타락이죠 개요님 반갑습니다 이도류 간타 그 다음 화염까지 타락이 밑에 깔리면 약간 타락이 없네 똥똥똥 면체 어 찰싹 찰싹 이벤트 많이 괜찮아졌다 아직 좀 짱나긴 한데 찰싹 시작해서 2등 많이 보고 있습니다 마법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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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쳤다 마법꽃 킹버꽃 갓뻑갓 갓갓갓 갓갓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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갓 어? 무관관. 전투 회복 효율 50% 증가. 아주 좋습니다. 무겜각은 재주냐. 아, 차단. 이도류 소멸했어. 멋대로 해보아라. 하하. 멋대로 해드렸습니다. 네닉 돌려줘요. 림 변하십니다. 고스트. 아. 재물. 연사. 포식. 어, 쓰레기만 나왔네. 현돌. 아잇. 그놈의 종. 종. 진짜 삭제해야 돼. 상점 쭉 보면서. 제거를 합시다. 흠. 흠. 무겜각.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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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름다운. 시. 아. 도누델카. 모샤. 에피. 아. 도누델카. 난관회생 음.. 파리같은거 안 나오나? 히히우물 터락 터락 음.. 터락 전경기 연타 연타.. 쓸 일 없지 힘이 없잖아 힘없진 힘숨진 힘을 지나치게 숨김 얘 잡기 힘들겠는데 터락 어어어어어어어어 별로 좋은 상황이 아니네 잠시만요 터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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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 여기서 뺄까 터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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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이도류 몽둥이질 잡혀서 진짜 다행이다 이정도 못 잡겠다 다행이다 그래밀린 불 타락불 지금은 그렇게 타락 급하지 않지 한 장만 써도 충분할 거 같고 몇 대를 때리는 겨 포식각 볼 수 있겠는데 응 기득 갑격파 흘려보내게 뭐야 이게 아이고 여기서 또 힘든 일 하나 더 생기네 난관영절 가야겠다 얘네들 만나기 전에 갑격파라도 뽑아서 다행이다 박채기 연사 아니 저거 뭐야 이돌이 어디갔어 이돌이 없어 몽둥이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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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신 이돌이호 음 필리포님 관료 감사합니다 필리포? 사신은 힘없지 이돌이 하나 더 넣을까 이돌이호 되게 시너지 보기 좋은데 드림캐쳐 전등 어포 어포가 딱이네 흘려보내게 뭘 야 뭡니까? 뭐에요? 어 pseudo 무숙 흠 them 충격파 17 이돌이영전 이게 처음 탑입니다. 우와 이거 와 피 쪽쭉 찬다 진짜 바리케이드 에어 이돌이 이돌이 무관가 타락 아니 이도류 몽둥이질 먼저 할까? 근데 그러면은 아이고 어차피 영댐인데 뭐 타락 정발에서 비싸졌습니다 어포 제도 포식 가능할까요? 냠냠냠 뻘건 해골 뻘건 해골 해골이 왜 빨간색일까 타락 빠리 흘려 보내기 아니 이걸 포식각을 흘려보내기 더 넣을까? 지금 타락 한 장이지? 타락 한 장 아이고 너 그냥 너 어차피 깼는데 뭐 흘려보내기 몇 장이야 저거 빠리 흘려보내기 몇 장이야 저거 아이고 내 무감각 내 무감각 내 빌어먹을 내 무감각 흘려보내기 흘려보내기 이도류 몽둥이 이도류 몽둥이 지내요 코스트 꼬라지 봐라 와 흘려보내기 개꿀 와 개꿀 와 신난다 무감각 쐈다 이게 아이언클레드지 도넛 없다 얌 음 데스틱 염냐냐냐냐냐냐냐냐냐냐 아 뭐야 재생포션 남아있네 아 몇 힐이야 이게 마법꽃까지 써가지고 15단계 해금 아 아 아 아